안녕하세요. 부양란입니다. 오늘은 팔레너럭시스 호접란 원종을 소개하겠습니다. 며칠 전에 제가 부작 했던 것과 비슷한 아이들인데 그거는 다른 지인으로부터 구하는 아이들이에요. 이거는 부양에서 정식을 해 가지고 길러서 올해 채꽃이 피는 아이예요. 이쁘죠. 아마 이게 쳐다보니까 대만에서 정식 해 가지고 나오는 팔레너럭시스 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하면은 꽃이 행질변경이 되는 모양입니다. 그래 가지고 쭉 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저희들이 뿌리도 멋지게 나오네요. 지금 온도를 지금 낮에 거의 한 30도 가까이 육박을 주니까 꽃들도 막 쑥쑥 밀려 나오고 뿌리 뿌링이 한번 봐보세요. 뿌리가 이렇게 확 금방 활착이 될 것 같아요.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야생에서는 야생은 이렇게 모든 그걸 해 가지고 다 길이가 길어요. 긴데 재배를 하면은 뭐 조금만 있습니까 크게 잎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. 대만에서 무분별하게 이래 가지고 어떤 식으로 수입을 하시는 분들이 오리지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제가 보니까 이때까지 우리 소비자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한번 봐보세요. 그래 가지고 그쪽 이게 얼마 전에 모 사이트에서 오리지널이라고 파는 걸 봤는데 아마 대만에서 실생시를 정식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은 지민들은 이걸 몰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요거 자세히 보시고 다음번에는 구매를 하실때는 구매를 하실때는 이런거 잘 보시고 아니겠습니까. 더 이상 이래 가지고 국내에서 구입하실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길죠. 하나하나 이제 저희들이 이래 가지고 수입을 해 가지고 정식을 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제가 꽃들을 한번 보고 아마 판매해야 될 것 같아요. 꽃이 다양하게 꽃이 나오는 걸 보니까 여기 있어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보지도 못 보지 못했던 꽃들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래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예쁘죠. 앞으로 한 3,4년 후에 지나는 것 같으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아니었습니까. 멋있어 지겠죠. 길이도 한 60cm, 70cm 이렇게 잘하느라 오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. 저는 이 호접란은 옛날에 옛날에 이래 가지고 아주 한 20년 전에 이래 가지고 마니라든지 비올라시라든지 브라톤이라든가 이런 걸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가지고 오는 사람 수집을 해 가지고 제가 이제 길러 봤는데 아직도 그 잔재는 남아 있어요. 저기 부양란에 그런데 브라톤이 같은 경우에서는 올해는 꽃대가 한 8개, 9개 정도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필 것 같아요. 그거는 꽃대도 굉장히 장수를 하는 것 같아요. 멋있죠. 이게 한번 쳐다봐보세요. 벌레가 지나간 흔적입니다. 지나가고 이거는 햇빛에 타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채취 과정에서 뜯겨져 나가고 한번 봐보세요. 꺾이지고 야생투어 흔적이 그냥 고스란히 된다는 아 여기 또 꽃대가 나오네요. 멋있죠. 어떤 과연 어떻게 어떤 꽃이 필까요. 요거 쭉 길이가 길이가 한 30cm 그렇게 다 됩니다. 여기 뿌리 보시죠. 보이시죠. 뿌리 음 뿌리 보면은 정말 환상입니다. 쭉 활짝 돼 가지고 뿌리가 나오는 모습이 보여요. 멋있죠. 여기도 뿌리가 활짝이 되고 이 떡이 야생에서는 야생 흔적을 그냥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죠. 제가 이것을 수집을 하고 나서 제가 과연 제 손에도 이런게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와 가지고 예쁘게 아무 무탈하게 탈이 없이 아니겠습니까. 요렇게 좀 자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아마 내년에 내년 부양란 월캐리아나 전시회 때 요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에요. 그때 정도 되면은 완전히 활짝 돼 가지고 꽃도 다 개화를 하겠죠. 그때 또 기다려 보세요. 이제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새 뿌리가 나오죠. 새 뿌리가 나오고 여기도 꽃대가 나오네요. 여기 뿌링이 보이죠. 활짝이 되는 멋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꽃도 나오고 60cm 50cm 60cm 그 정도 됩니다. 요게 뭔가는 땜 만에서 실행하는 예 крест 이 theaters 넓어지죠.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이 재배하는 magniga 환경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또 내일은 이 원종호적 실생행을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시고 맨날 맨날 행복한 날만 되세요. 부양입니다.